광양시가 중마장애인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마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 복지관은 광양시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에 지상2층 연면적 2,70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공사를 시작해 마련한 것입니다. 복지관은 광양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삼동해가 중마권역 4,100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39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장애인복지관은 상당과 재가복지, 주간보호, 직업지원, 권익옹호, 의료재활, 정부와 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식당도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능 강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또는 심리치료, 미술치료 이런 치료 기능이 아주 강화된 곳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취업,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을 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취업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이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뒤늦은 개관식에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주식회사 SK, ENS가 발달장애 아동들의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정을 위해 사회, 공원, 사업으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가 컸습니다. 광양시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